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짜라잔! 오늘 제가 소소하게 데리고 왔는데요. 노래하는 다육농장에서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너무 특이한 아이들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일단 여기 여러분 이거 빼꼼한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저는 이거 부다템플이라는 다육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특이한 부다템플.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다육이거든요. 짜잔! 여러분 진짜 너무 특이하죠? 이게 부다템플이 가격이 비싼 다육이는 아니어서 저도 종종 키울 기회가 좀 있었는데 사실 제 취향은 좀 아니었어가지고 한 번도 부다템플을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꽃봉오리 좀 보세요. 이거 보고 어머나, 어머나 이거는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딱 농장에 두 개가 있다고 하나는 그냥 서비스로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여러분 제가 얼마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이거 한 개에 5,000원 데리고 왔어요. 진짜 너무 대박이죠? 제가 봤던 부다템플 중에서는 가장 지금 좀 큰 사이즈 아이긴 했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냥 거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막 꽃 피려고 하고 있고요. 얘네 꽃봉오리 맺힌 것 좀 보세요. 아이고 제가 지금 물이 좀 많이 말라져 있는 상태인데 물 한 번 좀 주고 꽃을 좀 활짝 피워야 될 것 같아요. 분갈이 하기 전에 물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보시고 나서 저처럼 어머나 나도 부다템플 한 번 키워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 부다템플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미 저처럼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 저는 그냥 꽃대를 자르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시모야마 콜로라타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여기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이두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있는데 저는 이 콜로라타 종류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농장에서 이번에 이거를 할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원 주고 사가지고 왔나?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영수증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별 가격은 없네요. 영수증의 종합 가격만 있고 네. 이거 제 기억에 이거 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저 이두에 지난번에 이두 사왔었는데 이거 삼두짜리가 있어가지고 삼두에 저 이거 지금 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진짜 너무 대박이죠? 지금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노래하는 다육 네. 가격 할인하셔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여러분 이거 모모카 금인데요. 저는 이제 모모카 금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 아직 농장에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주로 이제 저도 소개를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모모카 금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농장에서 구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여러분 그 6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 이거 모모카 금을 선물로 넣어주시는 서비스 다육 품목이었거든요. 뭐 개별로도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찜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밑에 자구가 제일 많이 달려있는 다육이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농장 가시면 사실 이런 이렇게 자구 많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 아 농장에 먼저 가면 농장에 직접 가면 이렇게 좋아하는 수영을 또 살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요 여러분 막 목대가 두 개도 있고 세 개 있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모카 금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샹그릴라인데요. 제가 샹그릴라는 키우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가 샹그릴라이어서 저도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자구 잘 나오는 샹그릴라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반해서 샹그릴라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샹그릴라를 못 키우는 건지 저희 집에서는 샹그릴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은 궁합이 잘 안 맞나? 이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집에서 정말 예뻐지는 다육이들이 있고 좀 궁합이 잘 안 맞아서 자꾸 죽게 되는 다육이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샹그릴라가 그 중에서 하나였는데 아 여러분 제가 여기 농장 가서 이거 보고 오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 샹그릴라 이거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농장에서 2만 6천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사실 이렇게 크지 않은 아이들도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해서 저는 이렇게 자구가 멋있게 나오는 샹그릴라 처음 봤어요. 샹그릴라의 특징이 자구가 정말 잘 나오는 특징이 있긴 있거든요. 정말 자구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밑부분에서도 아 근데 샹그릴라 한 번 더 도전하려고 이거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같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이제 여기 윗부분들을 다 이제 적심을 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적심을 좀 했고 그 덕분에 이런 자구가 지금 나오게 된 거긴 하죠. 오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수영이 이게 농장마다 사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농장 그 다육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농장 사장님이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셔서 이런 다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한눈에 아이고 저거는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고 네 어마어마하지요. 빨리 분갈이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또 소소하지만 언박싱 함께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를 구매하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6시 4다육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우 구독자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다. 아우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다육이들을 제가 이제 또 사게 되거든요. 가끔은 농장에서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왜 사냐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육이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정보가 좀 될 것 같다. 아 이런 방법으로 키우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다육이들을 이제 고르게 되니까 예쁘지는 않지만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을 고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육 생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아 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네 부다 템플 네 그리고 샹그릴라 하하하하 모모카금 데리고 왔거든요. 자주자주 아주 멋지게 자라는 모습들 네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4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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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